안녕하세요 똥손나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룻배를 접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늘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바늘 접어줍니다 바운드의 선에 맞추어 양쪽을 모두 접어줍니다 여기 이 선에 맞추어 모서리 부분을 모두 접어줄거에요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고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왼쪽 끝과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고 4곳 모두 접어줄거에요 4곳 모두 접어줄거에요 4곳 모두 접어줄거에요 여기 끝 모서리 부분을 가운데 선에 닿게 접어줍니다 여기 끝 모서리 부분을 가운데 선에 닿게 접어줍니다 앞면 뒷면 모양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종이를 반대로 뒤집어줄거에요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작업해주세요 모양을 잘 만져주고 드디어 나룻배 완성 비경이 푸른색이라 배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 같네요 오늘도 즐거웠다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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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